제가 지금부터 조금은 약간의 분노가 섞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꺼주시고 여러분들 부탁하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사기 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그러려면 사기를 치지 않아야 듣지 않을 거거든 듣지 않는 걸 쉽다고 볼 수는 없잖아 얘들아 틀리는데 어떡해 수능 성적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이 제가 좀 들려서 이건 미리 제가 못 박아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캐스트 영상을 좀 드리니 몰라 2025년이 되었을 때 지금 2024년 맞죠? 5년이 되었을 때도 제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 공부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은 인간은 이걸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의 얘기만 듣거나 하지 아닌 쪽은 싹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나도 있다 맞아요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입시를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이미 입시를 치렀었던 선배들이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매년 매년 이 시기 그리고 매년 연초부터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 때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재단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를 건 자르고 하겠다고요 자 영어 감옥에서 휑휑하는 돌아다니는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 미안 얘들아 오늘 조금의 이 답답함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런 사기적인 얘기들 하는 거를 제가 오늘 그냥 아닐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사기라고 하는 건 얘들아 되게 주의주관적이라서 본인에게는 그게 자신에게는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게 남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친구들도 있어 그게 맞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게 제가 이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에서 본인들의 얘기만 맞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서로들 막 싸우는 걸 보면 답답해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해볼게 영어 분야에서 아이들이 자주 치는 사기를 몇 가지를 내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어놔봤어 자 첫 번째 영어는 간만히 쓰면 된다 비슷한 얘기인데 영어는 다 하나만 알면 되지 뭐 아 영어는 기출문제 그냥 양치기만 하면 늘지 뭐 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들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들이거든요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져 야 뭐하려고 수업들어 영어를 야 영어 단어 많이 배우면 되고 기출문 많이 풀어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고 실문 많이 풀어버려 그럼 어떻게든 몇 등급은 가던데 라고들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기치지 말자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상황이고 뭔 느낌인지 알 거야 여러분들 그 얘기에 함몰돼서 그렇게 했는데 난이도가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자 다시요 영어가 간만 있으면 돼요 느낌과 감과 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수능형에 해당하는 지문들은 다 논문이잖아 논문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고 그냥 빈칸 순서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 뿐이지 근데 논문을 너는 감으로만 읽니? 감이 중요한 건 부인하지 않아 언어니까 근데 감으로만 읽냐고 논문을 막 이 논문 플러스 마이너스 논문 이렇게 읽을 거야? 그냥 단어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단어는 어디까지 알면 되는 거야? 이거 약간 화가 난 이건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아 특히 약간 이미 영어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이 좋은 후기를 쓰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근데 무책임하게 후배들에게 그냥 자기는 대충 이렇게 했더니 넣어둔는데 뭐 하고 그냥 휙 가버리고 근데 그걸 읽는 친구들은 또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봐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뭐 누구든지 기출 양치기만 많이 하면 되디? 너 되던데요? 어 넌 되겠지 안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 확정하지 말자니까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감으로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그 증거도 보여드릴게요 감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빈칸 다 맞으세요? 주제 제목 뭐 이런 거 진짜 다 맞으세요? 한 번도 틀려본 적 없어요? 단어만 알면 다 되는 거야? 단어 조합의 이미지 독해로 틀린 적 없어? 네가 아는 단어가 그 단어가 맞아? 이런 느낌이라고 믿지 마니까 남들이 하는 그냥 대충 싸질러버리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믿지 말자 그냥 하자 얼마나 단순해 해결책 하나야? 그냥 해 그냥 했는데 아는 거잖아? 그럼 빨리 넘어가 모르는 거잖아? 하길 잘했다 그게 정답 아니야 입시에서는? 근데 왜 미리부터 뺄 건 빼고 요것만 하면 되겠다 다른 건 안 해도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재단 사냐고 아니야 다 해보는 거야 다 입어보는 거야 영어는 수업이 필요 없어 진짜로 진짜 제대로 푼 거 맞아? 정답은 맞는데요? 어쩌라고 진짜 제대로 푼지 안 푼지에 대해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 수업인 거잖아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수업이 필요 없다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너가 그런 친구인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거야 절대평가니까 영어가 수업이 필요 없다? 나는 개소리 중에 개소리라고 봐요 언어 과목이에요 지금 31년째 됐나? 지금 평가 문제인가? 32년째 되는 건가? 그때나 지금이나 방식에는 차이가 없거든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절대평가다라고 하는 영어 때문에 때문에 너의 공부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90점만 넘으면 된다 아 진짜 90점 넘기가 그렇게 쉬워? 진짜 그렇게 쉬워? 굳이 얘기하면 난이도 있는 3점짜리 문제의 3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 실수도 용납이 안 돼 어려운 문제의 3개 틀리는 걸 오케이 콜 근데 그 다음에 실수 단하라도 했으면 안 돼 그게 쉽다라고 보니?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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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설명회 하다가 보여드린 자료였었어 자 그냥 팩트만 봐 2021년 1등급 비율이야 쉬워 보이세요? 이게 2022년? 쉬워 보여요? 이게 1등급 쪽으로 그냥 감으로만 흘러가서 그냥 가도 되는 게 어휴 예 쉬워 보여요 뭐 네 근데 절반으로 난리거든요 다음 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해에 쉬워 보이는 모의고사에 나의 능력을 껴맞추고 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배신 때리는 게 평가원이야 믿을 거야 그걸 더 가볼까? 23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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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보이세요? 아 이거 평가원 아니잖아요 어쩌라고요? 국가시험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국가시험이에요 명목상으로 이게 쉬워 보입니까?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라고요 현실을 남의 말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고 다 하시라고요 결론은 24년이요? 성적표 나왔죠? 기억나? 선배들아 후배들에게 제대로 공부하게끔 우리 얘기하자 후배들아 선배들의 자극적인 얘기 말고 제대로 야 이건 정상적인 얘기다 라는 얘기만 좀 듣자 어휴 에? 이게 쉬워 보여 6% 정도가 쉬워 보여 100명의 여성명 안에 들어온다라는 게 난 아니라고 봐 이게 수능이었으면 그땐 또 딴소리 하시려고 그렇잖아 인생이란 게 그런 거잖아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거고 난이도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심지어 평가원도 통제 못하는 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신밖에 알 수 없는 거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 겸손하게 공부해 자 좀 더 갈게 구체적으로 아직도 이런 사기꾼들이 있으면 진짜 좀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순서 배열 문제 36번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야 뭐하고 다 읽고 푸냐 어? 박스 빨리 읽고 A는 어차피 1등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 배제하고 B, C 읽어라 뭐 요딴 개소리하는 인간들 제발 사라져라 6월 평가원 뭔지 알지? 그냥 6평만 그랬어? 그 점도 그랬어 아니 그냥 A, C, B가 정답이니까 A를 읽어라도 아니야 제 V순서 사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잖아 A 무시하지 마 하나 더? 야 순서 배열 문제는 A 한 줄 B 한 줄 C 한 줄만 읽고 빨리 판단해? 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사기 아니야 그거? 편집을 좁게 하면 적게 읽을 거고 넓게 하면 넓게 읽을 거야 너네? 그 법칙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냥 읽는 거야 제대로 읽어 그 구체적 방법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장 사빕이요? 이런 분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기치지 마 자 문장 사빕은 박스 내용보다 여기에 이제 1, 2, 3, 4, 5 선지의 단절을 찾아봐 논리적 단절 진짜 여러분들 제가 단절이 안 느껴지는 문제 샘플을 와장창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정답률이 10%땡에 머무는 문제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틀리는 문제들 그 틀렸던 친구들은 그 감각적 단절을 못 느껴가지고 틀리는 걸까? 아니야 금사는 원래 어려운 문제야 단절이 잘 없는 문제야 또 다른 형태를 봐야 돼 그 또 다른 형태의 문제풀이의 핵심은 누가 줘? 평가원이 주고 그 평가원이 이런 말을 해 단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 제가 1년 내내 1000번 반복하는 말 응집성을 노리고 가시라고 본질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자꾸 어디서 들었던 얘기들만 가 야 문장 사빕은 한 4번 아니면 5번 근처 그리고 여기 좀 이상하잖아? 지금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너네 항상 매년 통계치를 보잖아? 메가스터디에서도 통계치가 나와요 5답 선지에 가장 많은 비율이 어디 있어? 정답 선지 옆에였어 4번이 정답이면 5번이 가장 많이 가 그 감각적인 느낌이 비슷비슷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꺼낼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원칙으로서는 뚫어내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더 어울리니까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너 또 그렇게 갈 거야? 그러지 말자 대입 파악 문제? 그러니까 22번, 23번, 24번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 야 대입 파악은 빨리 풀어야지 지문 달지 말고 후반부만 쭉 읽어 하고 싶은 얘기는 후반부에만 있으니까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지문은 위에 읽지 마시고 아랫부분만 읽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목 문제, 주제 문제가 얘들아 이번 수능에서도 쉽지 않게 나왔어 절반 이상이 날라갔어 걔네들이 그걸 못해서일까?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나왔어 얘들아 40%대 문제 수두룩하게 나왔어 심지어 제 기억에는 2024년에 시행됐었던 6월 평가 모의고사 22번 한글 선지로 돼 있는 요지 문제였나? 그게 정답률이 50%밖에 안 나왔어 50도 안 나왔을걸? 선지 하나 오답선지가 35% 이렇게 몰려갔어 그들이 발채독을 못해서 틀린 걸까? 그게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잖아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여기 좀 써놓지는 않았지만 무슨 뭐 여기만 읽으면 문제 풀린다 또는 야 무슨 뭐 수식어는 뭐 없어도 되니까 뭐 주호동서 목적어만 읽어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를 들어볼게 자 들어봐 이거 말로 할게 그냥 I study 이렇게 와 어떻게 해야겠다 I always study at the beach 라고 했다 치자 I always study at the beach 질문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야 제일 중요한 정보 여기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 뭔지 알아? I always always 수식어 빼 스터디 주호동사 다 이게 중요 정보니까 근데 at the beach at the beach at the beach는 전체 다 명세가 오니까 빼 아 그럼 내가 공부한다는 거구나 그 정보만 있으면 된다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안 돼 얘들아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이 이러면 어떡할 거야? A beach is a great place to study hard 그렇게 두 번째 문장이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했던 말이었어 얘들아? 바닷가가 되게 중요한 말이었었던 거야 바다라는 장소가 나한테 중요하다고 집중하는데 그런 느낌이죠 그냥 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자꾸 뭐를 빼고 읽고 이건 안 읽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겠냐고 상식적으로 사기 치지 말고 듣지 좀 알다 없죠? 이런 분들 빈칸 문제는 만약에 중간에 빈칸이 뚫리면 위에 읽지 말고 이 주변만 싹 읽어서 문제 싹 풀어 그건 수업 준비를 미리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현장에 내던져진 너희들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만약에 얘들아 빈칸 문제가 핵심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만 물어보는 문제였으면 뭐 그래 버리고 뭐 이 정도 읽어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어 근데 너네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야? 욕이 이해되면 뭐해? 1번에서 5번까지 선지 들어가는 순간 네가 흔들리잖아 그렇잖아 우리는 최종적으로 선지 싸움이 문제잖아 근데 왜 그 선지 싸움을 배제한 상태로 그냥 내용만 잘 보면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래? 2023년 6월 평가원 킬러 이슈부터 대세가 된 게 지금 선지에 대한 밀도인데 알죠? 주변만 읽어라 사기치지 말자 듣지도 말자 듣기는 껌이라고 없이요? 자 나 이제 이 얘기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 자꾸 우리나라 친구들은 듣기 틀린 것에 대해서 쪽팔림이 되게 센 거라고 느끼시는데 그걸 밖에 꺼내지를 않아 그리고 그걸 되게 실수라고 자꾸 치부해 아 제가 이번에 듣기를 실수로 두 개나 틀렸어요 아 듣기 두 개 틀린 건 미안 미안 죄악이야 그건 네 실력이야 아니 하나 틀리는 것도 그건 죄야 그건 실력이라고 근데 그걸 왜 했고 듣기는 아 제가 이번에 듣기 틀렸어요 아니 너 말 바꿔야 돼 아 제가 이번에 듣기 틀렸는데 저 뭘 더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발전을 노려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걸 실수 취급하냐고 사기치지 말자고 어법 야 어법은 좀 이상한 거 하나 고르면 되지 않나? 여러분들 어법 문제가 만약에 난 평생 다 맞아왔다? 오케이 콜 너는 그냥 하던 대로 해 근데 이런 느낌이면 너 어법 못하는 거야 인정할 건 인정해 그냥 맞다 틀리다를 반복하는 그 느낌 때문에 아예 안 하잖아 어법은 뭐 굳이 공부 안 해도 되고 한 문제인데 뭐 공부해 짧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얘들아 기출 한 10개년만 돌려 10개년? 1년에 3문제니까 30년 30년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6월 평가 모의고사 가서 정답률 어떤지 한번 가서 봐봐야 되나? 2024년에 치료해졌었던 6월 평가 모의고사 20법 때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야? 과연 마지막 할 말이 사실 더 많은데 너무 하여튼 그래 영어는 굳이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1등급은 나올 수 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이자 좀 답답함의 극치를 달리는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원하는 거는 되게 많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상담의 도입부가 쌤 제가요 이건 이제 너의 인생 스토리를 나한테 얘기하겠다는 신호인데 난 벌써부터 그려져 제가 뭐 1학년 때는요 근데 2학년 때는요 아 근데 3학년 때 자 솔직히 말할게 그 인생 스토리에 난 관심이 없어 미안해 그건 수능 끝나고 커피숍에서 얘기할 때 그때는 내가 진정으로 들어줄 수 있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 네 인생 스토리보다 나는 더 관심이 있는 건 냉정하게 네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알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 근데 자꾸만 제가요 뭐 어쩌고 그랬는데 선생님 근데 제가 영어 본문 많이 안 했습니다 고백을 해 공부 많이 안 했대 근데 제가 하루에 영어 시간을 투자는 많이 못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1, 2등급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해줄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방법이 저 좀 알려주세요 저 그 방법으로 수업해서 확 저도 뭐 이렇게 되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그게 있겠지라고 기대하시면 공부하다가 자꾸 엇나가게 돼요 아 이게 나아 이게 맞나? 분명 맞았는데 그 방법이 맞았다고 분명 첫사랑을 느꼈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 또는 그 스타일에 대해서 근데 자꾸 가다보면 아 이게 아닌가? 자꾸 사람이 이렇게 되죠 이런 말은 약간 제가 밥 먹는데 많이 시간 투자는 많이 하지 못하겠는데 적게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많이 드세요 그냥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 뭐 무를 아니면 선두 드래곤볼의 선두라고 알아? 적게 먹고 배가 부를 수 있는 우리 그렇게 말장난하려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거 말고도 막 떠오르는 게 많아 근데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사실 진짜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내년에 한창 때 이 퀘스트 영상을 올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뭐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지금 이때쯤이 수능 발표 난 이때쯤이 뭘 올려도 별로 얘기들이 보는 시간이 아니야 나 근데 이때여야 한다고 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걸 전제로 깔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그치 않아? 조회수가 뭔 상관이야 아이씨 뭐 조회수 어쩌라고 200 나와도 되고 300 나와도 되고 1 나와도 돼 1은 내가 클릭할 테니까 한 3은 나오겠다 우리 엄마 등등등 어마무시하게 출렁이는 풍랑 강물 일 거야 근데 너는 고요한 파도만 보면서 이게 올해 내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가장 높은 풍랑이나 가장 어려울 때의 모습에 기준점을 찍고선 공부를 그 안에서 한다면 네 의미가 생기겠죠 공부하는 의미 그리고 그 세월들이 근데 이 만큼 공부했는데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최악의 생각인 건 알죠 내가 이 만큼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너무 비율적인 거 아닌가 이 세상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네가 알지 못하는 목표 네가 알지 못하는 대상 앞으로 보게 될 너네 수능 말하는 거야 그 이외의 세상에 존재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목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절대적인 방법이 있어 알지 못하는 대상으로 해서 그건 없어 그걸 다 치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간의 기억의 윤색이 되고 변형이 되면서 재밌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보여질 뿐이야 그들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했을 거니까 사기치지 말고 사기당하지도 말자 수업하는 저 제 모든 수업의 제일 큰 장점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시킬 거고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게끔 공부시킬 거고 잡소리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고 끊임없이 똑같은 말만 수천 번 반복할 거야 평가원이 많은 원칙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말에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이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사기치지 말고 사기당하지도 말자 김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